언니로서 약간 좀 힘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없어요? 뭐 특별히 없어요 그럼 저희가 뭐가 돼요? 궁금한 거 있어요 저희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언니는 말을 안 해요 아이린 씨가 이런... 그죠? 저도 개그 회의를 하면 제 후배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이러는데 친구들은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똑같이 힘든 걸 얘기하면 그 팀은 무너지더라고 무너지더라고 나는 내가 힘든 거는 내가 혼자서 그 사키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선배한테 고민 얘기해서 이거를 다시 뭐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뭐 이래서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볼 수도 있어요 아마 아이린 씨가 말 못 하지 못할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그래서 항상 언니는 저희한테 할 얘기 없어요? 하면 음... 어? 없어? 이렇게 막 항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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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